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장기를 정신의 회장이 노렸어? 아니, 니 말 안 갔냐? 아니, 아니, 두껀더. 어이, 어이, 정신이. 우자, 우자. 우자, 우자. 우자 뭐라고? 인탁 한번 합시다. 주정신! 우자, 우자, 우자. 이게 중요한 거야, 비단길 산악회. 아, 멋있지? 비단길 산악회 처음 왔습니다. 어우, 좋습니다. 멋져요, 멋져. 아이고, 여기서 내가 땀나는 것도 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아야지. 아이고, 여기다 갖다 놓고 가. 게스, 게스. 여기다 바닥에 매운 게 다 치고. 여기가 다 치면..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우리 청구님 거기서 마주세 한번 불러봐 수산재함 거기 멋있잖아 상을 차려야지 아 그래 알았어 상 차려 뭐 이리 와 아니 거기서 시위를 하면 어떡해 상을 차리고 여기는 큰일이라 좀 어둡게 나오고 아이고 진짜 있었어요 63회 회총장 눈을 취하고 있어 오늘 상을 차려야지 상을 차려야지 땅까지 흘려고 그래 니 아파로 또 하나 끌고 너 젊은 내가 끌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장관 벗고 장관 벗고 장관 벗고 장관 벗고 포옹 한 번 해도 괜찮은가 산 찍어줄게요 중고산 냉겨놔야지 또 네 중고산 주민이 안녕하세요 장관 벗고 잘해요 아 네 조용호 동대 아 조용호 동대 아 cores공조해 얼굴이 다루셨네 아니요 밥 봐도 또 뭐고 또 뭐고 장관리하게 그거 알라 카메라 줘봐 사진 찍어줘 저 손을 끼잖아 찍어줘 손을 끼잖아 손을 끼잖아 왜 덤디야 선미야 남성cos 장관 벗고 한글자막 by 한효정